우리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표현해야 한다. 진심으로 존중하고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스러운 관계는 없다. 그냥 그러려니 하고 이런 사랑이나 감정을 매일 표현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영원히 사라져버릴 것이다. 관계에 관해 조언하는 전문가들은 거풀이 헤어지는 가장 일반적인 이유는 서로의 필요에 무관심한 것이라고 설명한다. 감정은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기기 마련이지만 사실 사랑 같은 감정은 매일 새롭게 만들어나가야 한다. 뭔가 목가적이거나 시적이라고 들릴 수도 있겠지만 관계는 매일 갖고어나가야 하는 것이다. 이 글에서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표현하는 데 있어 중요한 것들을 관하여 소개한다. 사랑은 매일 아름답고 자유롭게 갖고 나가야 하는 것 그냥 사랑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할 때가 있다. 사랑도 보여주고 표현해야 한다. 나이가 들 어가면서 아픈 경험을 했다 하더라도 우리는 소중한 사람들에게 사랑을 표현해야 한다. 뇌는 매일 보상 시스템을 재조정한다. 우리의 느낌과 감정이 이 뇌의 부위에 영양분이다. 정서적인 뇌는 우리가 정말 사랑하고 열정적인 순간에 분비되는 성분인 옥시, 토신과 도파민을 갈망한다. 뇌는 복잡한 화학구조가 얽혀있는 부위로 단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다. 그것은 누군가나 무엇에 연결된 느낌을 원한다는 것이다. 우리 마음에는 목적이 필요하고 가슴에는 사랑과 사랑할 대상이 필요하다. 스스로를 사랑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는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다. 하지만 친밀한 관계를 잘 유지하기 위해서는 매일 사랑을 표현해야 한다. 그리고 신경보상 시스템을 활성화시켜야 한다. 이제 우리가 친밀한 관계를 만들어 나갈 때 필요한 전략을 알아보자. 내가 당신, 삶에서 중요한 사람이라고 느낄 수 있게 하자. 배우자는 그냥 퇴근해 집에 와서 안녕? 하고 인사하는 사람이 아니다. 상대방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그냥 관계의 문제를 늘어놓아서도 안 된다. 배우자도 그만의 느낌이 있고 욕구가 있는 사람이다. 그들도 사랑받고 싶어한다. 배우자는 당신이 함께 하기로 결정하고 선택한 사람이다. 나에게 상대방이 얼마나 중요한지 느낄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 가끔이 아니라 매일 그래야 한다. 모든 대화는 관계에 영향을 미친다. 함께하는 것을 행복하게 생각하고 내 삶에 상대방이 있다는 것에 얼마나 감사하고 있는지 보여주어야 한다. 작은 것들, 이 많은 것을 바꾼다. 공감적인 언어와 소통은 관계의 핵심 요소 중 하나다.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표현하기, 작은 것들이 중요하다. 배우자가 매주 어떤 선물을 받거나 여행을 가고 싶어하는 것은 아니다. 그냥 함께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게 생각할 것이다. 외식을 하기로 했다가 취소하거나 주말에 여행을 가기로 했다 취소하는 것 등이 중요한 게 아니다. 작은 것들이 특별하다. 작은 행동에서 드러나는 것이다. 그냥 꼭 안고 대신 해줄게. 당신을 만난 것이 내 인생 최고의 행복이야. 당신이 있어내. 삶이 더 행복하고 아름다워져라고 말하는 것처럼. 이기적으로 굴지 말고 지지해. 주자네 삶에서 나를 제일 지지해주는 사람이 배우자여야 한다. 하지만 지지해준다는 것에 대해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도 있다. 내가 이걸 해주면 당신은 이걸 해줘. 야해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진정한 사랑은 이기적으로 굴지 않는다. 다른 사람이 원하는 것은 뒤로 밀어두고 내 것만 생각하는 게 아니다. 제일 행복하고 오랫동안 관계를 지속하는 사람은 조건 없이 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있다. 어려운 시기는 어떻게 보내는지도 알고 있다. 누군가가 필요한 시기에 배우자는 사랑하고 있고 지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람이다. 사랑은 우리를 방해하는 게 아니라 성장하게 한다.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은 우리의 성장에 장애물을 두지 않는다. 사랑은 두 사람 모두에게 날개를 달아주고 성장하게 해준다. 사랑은 매일매일 조금씩 가꿔야 하는 정원 같은 것이다. 누구나 배우자를 성장하게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 방법이 무엇인지 알고 있는 것은 아니다. 누구나 두 사람이 함께 정원을 가꾼다는 걸 아는 것은 아니다. 진정한 사랑은 내가 상대를 배려하고 있다는 것이 드러난다. 상대방의 관심, 사나 취미, 가치를 존중하고 있다는 것이 드러난다. 내가 상대방이 행복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투자하고 있다는 것을 상대방도 아는 것이다.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매일 일요일 심히 조금씩 표현해야 함을 기억하자. 사랑은 매일 일요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